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의사업 하시나봐요 네 오늘 오늘 어떤 주제로 모의사업을 하시나요? 오늘 아이들 교통안전 관련된 유아 모의사업을 하시나요? 교구가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한 번 제가 볼게요 교구가 진짜 완전 대단하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잘 있으세요? 잘 할 수 있어요 언니 화이팅 잘 할 수 있어요 어? 어디에 닿았지? 유지야! 유지야! 박수! 안녕 얘들아 나는 깨끗한 물을 더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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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염 물질인 오염이라고 해 내가 자녀를 모르는 걸 만나니까 내가 웃기니까 나는 안 치게 되었네 안 돼! 내 왼쪽 퀵! 자녀를 하고 이제 물감에 자녀를 텐데 선생님이 넘는 걸 자녀를 하고 여기 물감에 담는 걸 이제 빨리 혹시 진지 나한테 뭐 나는 치킬 zo 나한테 대är 빨리 다여줄 수 있지 네 하나 빼앗기 잡았어요 다시 그러면 아 스마트 лучше 해야 돼 Hey 미역에다가 밥을 해봐요 미역에 다 오는데? 미역! 덕후 미역 특색 하나 둘 셋 좀 기다려 올라와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지?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까이서 보고 계세요 가까이서 보고 계세요 우와 너무 귀여워 이거 개구리알 같아 애기놈 아빠 몸은 뚱뚱해 엄마 몸은 날씬해 애기놈 너무 귀여워 쭈쭈쭈쭈 사랑해 네 뭐 있어? 반석하고 얘기해 줄래요? 네 우선 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짜 계속 외웠거든요 잘 외운게 잘 노력한게 보이스업을 잘 보여줘서 너무 뿌듯합니다 보이스업을 나중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잘 열심히 해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이스업 끝났는데 수고한 게 어떠세요? 너무 아쉽고 잘하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큰 수업이 아니에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수고했어요 최고였습니다 수 속에 따라가자 общении 이승이 형 탈지 시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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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